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지금은 충주 가는 길이에요. 시댁이 충주 근처거든요. 그래갖고 가고 있습니다. 머리 잘랐어요. 다신 안가려고. 몽실이가 됐습니다. 무튼. 근데 충주 중앙시장이란 데 오뚜기분식이라고 쫄면이랑 빨간 오목이 그렇게 맛있다는 데가 있대요. 지금 가려고 합니다. 가서 뵐게요. 고고! 맛있게스. 서비스. 이거 엄청 좋다. 짠. 짤미야. 맛있겠다. 배고파. 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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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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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脱. 빨간 목이 유명하대요.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렇게 한입은 게 아니라 한입은 게 아니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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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한입 한번 먹어 먹고 나랑 비슷하게 싸진다 나는 이제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김밥이랑 쫄면 너무 맛있어 노른자 싹 비벼갖고 쫄면 맛있지? 무조건 안되네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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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음? 잘 먹었습니다.